쇼! 워쌉 맨 워쌉! 오늘은 어디? 여기는 우리 동네 피자샵 뉴욕 스타일이 있고 시카고 스타일이 있고 캘리포니아 스타일이 있어 또 나는 특히나 그냥 그 길까지 파는 그 피자 거기다 데리고 가고 싶고 여기는 조금 홈스타일 쿠킹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이따 보면 알 거야 스파게리도 되게 단순해 특별하고 뭐 거기에 뭐 이렇게 막 그게 되게 단순한데 너무 깔끔하고 맛있고 또 샐러드는 매일매일 프레쉬 앤 치즈 격돌만한 것들이 매겨오면 그걸 갈아서 집어넣는 건데 이따 먹어봐 나는 많이 먹으면 설사해서 설사했던 네가 나를 설사 이 소스는 사실은 소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진짜로 특히나 토마토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씹을 때 식감도 다르고 이 치킨 무빙은 3일 걸리는 데 만드는데 양념을 다 잘 다 들어가라고 와.. 잘 넣네 일단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뺨! 뺨! 비주얼은 이거는 분이 보신 피자 같고 이거는 아예 보셔도 한 번도 모르고 딱 봤을 때 뭔가 오! 젖겉에 전라도 젓갈 피자 같진 않아요 그죠? 이쪽 스타일은 그리고 garlic bread Italian style salad 또 이 스파게디 보면 뭐 고급스러운 스파게디는 아니에요 집에서 먹는 그런 스파게디 스타일 이거는 레스토랑 스타일 Buffalo wings 그리고 또 이거는 Caesar salad 오 일단 피자 테스트 와우 얘는 와 겹이 두껍기도 하지만 아직도 뜨거워 하아 하아 진짜 맛있어 맛이 풍부해 처음 먹어보시는 분들은 짜다 그랬어요 왜냐면 미궁치가 어차피 짱이기 때문에 그니까 이거는 진짜 중력성에 상해요 야 이제 와 얘는 지금 무거워 레이어가 있네요 밑에 겹 그리고 중간에 또 포함 또 겹이 있고 치즈가 있고 그 위에다가 구졌어 이거는 피자 같지가 않아 이건 라사니아 같아 미국으로 치면 피쉬? 아니면 라사니아 라사니아는 손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네 내가 먹은 치카고 피자들 중에서는 진짜로 거의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여기는 홈스타일 피자에서 먹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비교할 수 없어 두 디프렌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피자로 말을 한다면 난 얘가 더 좋아 피자 맛있잖아 Caesar salad Caesar salad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고급진 것 같아 솔직히 너무 쬐끔 끄지끄지해 보이고 ate지해 보이네 가평 가평 가평으로 가세요 얘가 이해내세요 한국에 비슷한 맛없어요? 저거 어쩌고 계시네. 어떤 느낌이면 똥 말이야. 아 찼다 갔다 이럴 땅 앉았을 때. 3일 전에 양념을 해갖고 치킨을 넣는 거 맛있는 것 같아. 아 얘는 근데 한 50점 주고 싶어. 이제 이 스파게리를 아 이 스파게리를 지금 마이너스 28점 해야 돼. 한 100만점. 다 묻었어. 이거 고무줄이야? 건조하고 신기하고 아니 싱겁고 고무줄 맞아. 그냥 딱 싶으라 얘기해 줄게. 다 그렇고 57불? 우리나라 돈은 한 6만 5천 원. 여기 진짜 가고 피자. 97불. 한 12만 원죠. 내가 선택한다면 한 장식. 되게 특이하고 맛있어요. 근데 나는 피자 먹을 땐 피자 맛이 좋아. 맛있긴 하고 한 번은 먹어봐도 되는 건데 가격이 비싸. 이 피자 한 개 이걸 다 먹었어. 하지만 여기서 모든 거 다 필요 없고 기계입니다. 2등. 3등. 3등. 4등을 등 주고 싶지도 않아. 그냥 등. 김치 고무줄 주스. 김치 고무줄 주스. 김치 고무줄 주스 아니에요? 김치 고무줄ard. 김치 고 dwell. 김치계. 김치국물 음료수 팔아도 되겠다. 피자 가격 같은 데가. 인사탭?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어봐. 워싱맨과 손은 어디? 잔나린 맛이 없는 시즐 샐러드 한국보다 맛이 없는 치킨 말로 삐뚤어진 스파게티 하지만 끝에 워싱맨 오싱맨 오싱맨 그러니까 맹장을 열어서 이거 먹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워싱맨이 있어요 여러분들 렛츠기릿 칵테일도 있잖아 있어? 누가? 7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 기사에서 봤었어